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 3가지 친한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요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의 곁에 있어지면서 힘이 되어준다 이게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내용이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려 애쓰는 것이랍니다 이런 말 잘 알잖아요 우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 이 진리의 말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다 두 번째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항상 배울 게 있다는 뜻이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특징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성숙, 연륜 이런 아름다운 단어는 끊임없이 배우는 이들한테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배움의 끝은 없다고 합니다 연륜을 쌓는다는 건 곧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름은 인정하되 할 말을 한다 요새는 솔직한 의견을 말해도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이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충고, 조언, 상황, 타이밍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할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경청은 하되 나의 생각은 이렇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용기이자 그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일 수 있다 오히려 할 말을 해야 할 때 못한 건 후회를 남기는 길이 될 테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는 셀트리온 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대한 연구, 화살, 후회를 금지, 투명ished 등차 strengths boleh acy, politics, 컨트 compr 노력 likely tailhaupt 수 Em hoy 잘gga 깨끗하게 셀트리온 주주가 baltube direierung pedчас 아멘